얘들아 너네 혹시 엠카 BTI라고 알아? 엠카 BTI? 모르겠는데? 아, 아니야. 결과에 따라서 취향적인 아티스트를 추천해주는데 바로 해볼가가냐? 바로 해볼까요? 첫 번째 질문 어, 다들 끝났어? 한 명씩 한 번 말해볼까? 나는 퓨어 나는 소프트 어, 서비스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가요 나는 쿨 기원, 기원하고 아니 이거 너무 잘 맞는 거 하지 않아? 그러니까 우리 추천대로 무대 보러 가볼까? 언제? 어디로? 6월 23일 목요일 저녁 6시 엠카운트다운 포박사즈